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쁘지 않으시면 계속 방송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허성구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시면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방송 드릴 내용인데 지금부터 한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나이가 좀 드신 의사분께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좀 장문의 글을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방송에 전해드렸는데 제가 의과대학 교육을 포함해서 반세기 50년 정도 의료계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여성 의사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쭉 이제 의료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의과대학 교육계 붕괴와 군의료의 붕괴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면 그분이 남기신 글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현장을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활인들은 가끔 가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실방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한국 상황을 계속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1년 1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제 월 의료계에 오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국회의원이 이제 조사한 거를 다르면 이제 올해 군의 간 정확하게는 군의 간 후보생이 87%가 급감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의료 사태로 인해 가지고 파장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군의 간 공급체계가 완전히 그냥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187명인가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치사회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이 생태계와 같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파급효과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군의 간이 급속하게 줄어든 겁니다. 전공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군의 간이 줄어드는 걸 뜻하거든요. 참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가 삼성파운드리 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삼성파운드리가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은 복원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산 라인에 샷다운을 안 시킨답니다. 그냥 가동률만 좀 줄이는데 이 삼성파운드리가 제가 몇 주 전에 착하게 예상을 했거든요. 이 삼성파운드리는 구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사의 설계 비밀이 다 삼성에게 노출되는데 누가 삼성파운드리의 이름들 칩 제조를 맡기겠냐 처음에 이런 결정을 누가 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이제 삼성파운드리 위기 상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잘 굴려야 되거든요. 그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의 5년 10년 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삼성의 수뇌분은 삼성파운드리를 메모리 반도체에 대체하는 것으로 키우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키우기가 힘든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수십조 원을 때려 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오늘 한 원로 언론인이 한국인들이 이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다 생로병사가 있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계속 잘 나가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긴 시계로 보게 되면 지금 한국 상황도 이제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분하게 우리 실력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앞날에 대한 부분을 더해서 위로하는 이야기를 좀 더 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 이 콜레스토롤 나이가 들면 이제 심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혈액이 통과하는 통로 자체가 이제 좁아지거나 해가지고 뇌출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심장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 원흉이 콜레스토롤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 통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의학정보가 하나 이렇게 답지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달걀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아마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달걀인 거죠 달걀을 하루에 두 개 이상 먹어서 안 된다 노란자에 콜레스토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아마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겁난 것인가를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한 이제 5년 5, 6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리정돈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오늘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 이제 구글이 역시 구글이 여러분들 저력이 있네요 구글이 이제 야심작을 냈는데 이제 구글 이메일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것 노트북 lm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히트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유튜브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긴 논문을 봤는데 좀 짧게 보고 싶다든지 그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드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구글의 야심작인 노트북 lm은 한 번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지출이 지난 10년간 두 배 늘었네요 두 배 정도 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외에 의료 관련 지출들도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부담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오늘 레지나님께서 많은 피로가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길게 보면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저도 나이를 먹고 가면서 느끼는 게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일본이 뭐 한때 여러분들 그냥 그야말로 계속 천정을 뚫을 것처럼 달렸지만 주춤해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이렇게 위축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좋은 시대에 난 거죠 한국이 한참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를 났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루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나면 그렇게 안달 복달할 게 아닌 거죠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예외적으로 국내 문제 중에 삼성 파운드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 삼성 파운드리